아! 전화 왔다. 모모야! 뭐야? 이거 사나 거 아니야? 어? 내 거 아닌데? 지효야! 어? 나도 모르는 번호인데? 이노야! 어? 처음 보는 번호다. 나연아, 네 거야? 내 건가? 어? 아니야 아니야. 채영아! 내 것도 아니야? 그럼 쥬이 꺼내. 어? 내 건데? 끊겼다. 받을까? 말까? 받을까? 말까? 받을까? 말까? 받을까? 말까? 받을까? 말까? 다음에 받을게요. 여보세요? 무슨 일이야? 나 지금 바쁜데 지금 전화 못 한다고. 조금 이따 전화 걸어줄게. 기다려줄 수 있지? 이따 봐. 시작! 아직도 안 받았네. 그럼 한 번 더. 받을까? 말까? 받을까? 받을 수는 있지만 나 더 보고 싶지 않아? 난 너 더 보고 싶은데. 어떡하지? 받을까 말까? 받지 말까? 알았어. 안 받을래. 전화 기다리는 동안 나랑 끝말잇기 시작! 내가 이겼다. 억울하다고? 한 판 더 하자고? 알았어. 예예. 바꿔 опис continual. 다 어쩌다 저노한테 하나 telling. Stellar지영 ac Nearly, 전화여서 전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깨우면 안 돼 미이는 잠꾸러기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만 저도 자러 가볼게요 안녕 전화 기다리는 동안 내가 채영으로 2행시 해줄게 채! 채영이는 5초 안에 전화를 받을 거야 5 4 3 2 1 3 0 어? 아직도 안 봐간데? 다시 다시 눈삼 시작 깜빡인 것 같아 내가 줬다 다시 한 번 하자 이번에 꼭 이길 거야